오늘 오후 3시 20분쯤 동래구 안락동 한 병원 지하 1층 특수영상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컴퓨터, 모니터 등 기기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. 경찰은 영상실 안 조작실 컴퓨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